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상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했으면 안 되는 일이 있죠 인간이면 절대로 했으면 안 되는 일을 마구잡이로 해온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언하면 참 딱한 일입니다 1965년생인 조국은 우리 나이로 올해 54세입니다 나이에 비해서 비리백화점이라고 부를 정도로 각양각생의 비리가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우리 옛말처럼 정말 어떻게 아이들을 부정입학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의 생일까지 조작할 생각하였을까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놀랍고 그 무모한 무법성이나 불법성이 놀랍습니다 부부가 서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더더욱 자신의 생일까지 조작해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보내야겠다 이거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일사건 전모를 조금 상시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일조작사건의 전모입니다 정말 부정입학은 절대로 이번 조국 비리사건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른 일들은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더라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부정입학만은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조국 후보자 측은 절대로 우리는 부정입학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지만 그러면 묻고 싶은 것이 왜 딸아이의 나이를 어리게 만들어서 주민등록증에 생일까지 7개월 정도를 어리게 보이도록 노력했는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증거가 조국 부부가 힘을 합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부산대 의전원에 딸아이를 부정입학시키기 위해서 개입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 생일조작 전모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생일조작의 전모는 구체적으로 어떤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 딸 조민은 28세입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가운데 월일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민씨의 원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991년 2월생입니다 그런데 나이를 어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7개월을 어리게 만듭니다 9년생으로 늦게 태어난 것으로 바꿉니다 원래는 주민등록상의 910200 형식이었는데 바꾼 것은 910900이니까 2월달에서 9월달로 주민등록상의 생일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뀌어진 셈입니다 그럼 생일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은 언젠가 부산대학교 의전원의 1단계 전형이 마치고 2단계 전형, 면접을 거친 다음에 9월 30일 날 최종 합격자를 앞둔 시점인 48일 전인 2014년 8월 13일 날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가운데 월일이 바뀐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였을까? 통상 로스쿨이나 의전원 준비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은 합격의 4가지 조건을 듭니다 하나는 나이, 두번째는 학벌, 세번째는 전공의, 이과, 그 다음에 네번째는 영어성적을 꼽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서 첫번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전원 준비생의 인터넷 커뮤니티는 나이가 많은 준비생은 성적이 좋아도 낙마시킨다 그런 내용도 함께 떠오르고 또 1개월이라도 나이가 어려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글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변경은 법원에 엄격한 허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조시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전인 2014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일은 명백한 사유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국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딸이 자발적으로 자기 출생, 연도나 월일을 변경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작업은 전적으로 조국씨 본인이나 조국씨 부인이 주도해서 추진했고 두 사람은 서로 의논을 하고 역할을 분담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에서도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을 위해 부모가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이것에 맞추어서 마치 작전을 하듯이 추진해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증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생일 조작 사건에 대한 반박은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조국 후보 측은 출생신고 과정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일을 정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이가 조국 딸의 출생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대개 첫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합니다 아마 조국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이나 1992년쯤이면 확률적으로 아버지가 생년 놀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동사무소나 구청 등의 담당 직원이 그것을 잘못 기재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기자분들이 있다면 추가 취재를 통해 가지고 출생증명서는 통상 출생한 병원이 기재되어 있고 출생한 병원은 신생아 출생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카드상의 출생일시와 연조도 비교해 보고 조국 부부의 생일 조작 사건의 전모를 좀 더 상시하게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생일 변경 신청서가 법원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첨부된 증거 서류가 위조 여부가 되어 있는지 담당 판사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추가 취재로서 귀한 가치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 사건에 대한 방송을 보고 이현복씨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생년월일을 고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입증 자료는 출생병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당초 2월생 신고는 어떻게 증명서를 제출했는지 이상합니다 출생신고는 병원장이 발행한 증명서가 2월 혹은 9월이 이중으로 발급이 되었는지요 그렇다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7개월 전에 태어났다고 하는 건데 참 이상합니다 수류 조작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규정할 때 하나는 자기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생년월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부가 주도를 해 가지고 아이의 생년월일을 조작을 하고 아이를 의전원의 집을 늘 생각을 했으니까 이거는 참 도덕적인 면이나 그 다음에 법적인 그런 면에서도 보면 거의 바닥 수준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특정 대학의 의과 전문대학을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생년월일까지 조작을 할 그런 생각은 도무지 할 수 없을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